아 어 어떡해 만날 때마다 키스하는 편이시나요? 아우 진짜 혼자서요? 너 몇 살이니? 미성년자는 아니야? 베트남 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생겼네요 짜냈고 이용해서 기대고 끌어 내가 수만녀들도 아니고 사랑해드려 그 어장에 들어가보라 그 어장에 들어가보라 너 이 정도로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고 싶지? 아 얘 뭘까? 뭐긴 키스 받은 남자죠 우리 안 잤어요 그런 거짓말은 왜 하는 거지? 우리 잤어 기억하네 이걸로 정리하죠 뭐지? 화대인가? 형의 버튼은 안 눌렀어요 왜요? 그건 그쪽 선택이니까 김도 어른이 틱글해 비빔내소 애인에 그림도 벌일 말고 점심시간 맞어? 우리한테 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나 솔로예요 남자친구 있는 거면 말해줘요 세근도 안 해봐서 공부해야지 나 서른여덟이야 서른여덟은 끝이 뻔한 길에 뛰어들지 않아 흥분 없던 은하의 예술 채우기 이런 당신한테 나 오늘 한심했겠다 스물여덟은 이래요 열정은 무한하고 지금 내 열정의 주인은 나요 스물 두 잘되면은 내가 열 두 잘되냐? 내가 술 마시고 클럽 다닐 때 너 초절도 아니었다? 내가 학습지나 풀고 있을 때 당신은 사랑같은 거였다 좋죠?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 소원? 내가 뭘 말할 줄 알고 겁도 없이 좋아 이 두 점 이어보게 해줘요 뭘 이어? 그 점을? 그게 소원이라고? 응 앞뒤부터 해결하고 싶었어 차 왜 당신이 오늘 밤 창 못 들어도 별거 나 때문이었으면 좋겠더라 왜 당신이 오늘 밤 창 못 들어도 별거 나 때문이었으면 좋겠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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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흘리고 다녀서 여자들이 많이 울었나 보다 여자들이 많이 울었나 보다 심날라 그래 그만 잘해줘 해봐 뒤통수도 예뻐요 다녀석 목통수도 보고 싶다 목통수도 보고 싶다 오케이 몸은? 건강하니? 다잖아요 이제 부를게요 뭐야, 갑자기 입술색이 바뀌었길래 해달라는 건가 해서 내 키가 2미터면 좋겠다 왜 한풍에 속 안아주게 너 너무 커 한풍이 꽂혔네 이래요, 한풍이 내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되더라 타고났나 봐, 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나 속상하게 아프지 말고 오늘까진 약 챙겨 먹어 알았지? 알겠어요 네? 아, 심쿵